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북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동북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아 아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지는 나 몰랐어요 아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한 3천 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천 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령도에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라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왔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서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민족 끝났어요 단일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민족 단일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냐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푼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심해오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의 이걸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참며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개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초냐 시집도 안 가고 마흔 넷인데 마흔 넷인데 마흔 넷 시집은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아 저 동북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동북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동북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고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린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꽉 붙잡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제 좀 올 거다 그랬잖아요 뭐 내가 너희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한 3천 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이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천 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 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 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차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금방 올 줄 알고 자기 있는 땅 다 팔아서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 줄 알고 한 3천 명 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천 년 때는 또 천 년 왕국 온다고 막 예수님 지나고 천 년 때는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또 2천 년 때 또 막 온다고 막 막 온다고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천 명인가 막 난 또 크크크크 아니 아니 그 사기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너 저기 뭐야 천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 명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사기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올라가요? 2천 년이 언제 오는 거야?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뭐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스테파노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저기 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앞장 쓰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오로가 가장 앞장 쓰는 사람이야 스테파노 돌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는 잡아 죽이려고 아주 증명서까지 받고 갔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이 딱 한 대 때리죠 라고 말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우라 사우라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왜? 아니 당신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신으로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전화 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사우리 3일 동안 눈 멀어갖고 눈이 뭐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니 정신이 차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한테 왔어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네딕도 아니야 베네딕도 우리 베네딕도 성인 480년 전에 수도원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베네딕도 성인이 하도 수도원 규칙을 세게 해갖고 반대하는 신부가 저기 베네딕도 성인이 수비아꼬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그 까마귀가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 분은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 순간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이 저기 나폴리에 갔어요 거기에 주보 주교님이 성인이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이제 여기 뭐 성인 시신을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은 그냥 다 온 세상에 다 뜯어져 있잖아요 턱뼈는 뭐 신학교가 있고 다리는 뭐 미리네가 있고 그냥 성인 그냥 시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 성인도 막 시신이 떠돌아다니다가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 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천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야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너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 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야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중간중간 삶 안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가는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 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프란치스 성인이 어디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 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놈의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저기 뭐야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에 세 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오상 오상 반 참 이 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프란 그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갖고 장미 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밭에 하면 가시가 나 나는데 그 가시 난 거를 다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뜨고 있어요 글라라 글라라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키도 조금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조그만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생겨 프란치스코 성인은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나보다 더 못생겼다고 그래 프란치스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예쁜 모습 그 예쁜 그 수녀 저기 뭐야 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따라와갖고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어 수도자로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군이 와서 수녀원을 전부 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수녀님들이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요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깨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녀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두고 성당 꼭대가서 빛이 있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다 눈이 멀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체의 기적 이거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체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 있어요 이게 인류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1200년 전에 어느 날 바실리오 소속 한 수사신부가 미사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로 여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의심을 품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해서 축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재병에 실제로 살이 변하는 거예요 동그란 재병이 살이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한테 보여줘 옛날에는 다 뒤돌아서서 미사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빵인데 살로 변했다 성혈이 피로 변했다 보여줘요 인간 지방에 다 알려줘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예수님의 역구를 찔른 백부장 이게 성론지노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인이 회개하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기념 성당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의 성체 기적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의심을 품었던 수사 신부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응답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은 란치아노의 신자들은 이 성체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 얼마 동안? 12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1200년 동안 그런데 1971년에 그 주교들이 이게 진짜 사람 필까? 진짜 사람 살일까? 과학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봉합한 걸 뜯어보자 뜯어봤어요 그래서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지학, 화학 및 임상, 현미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1200년 전인데 성체는 진짜 피고 진짜 살이고 그 살은 심장 근육에서 나온 살이다 심장 근육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장 심장 그 다음 살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살과 피다 그 다음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게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게 UNWHO에도 이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7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그 다음에 이 보통 평범한 걸로는 벗어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성체의 신비 이게 매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800년에 벌어진 건데 1263년에 독일의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한 거야 베드로 신부 순례를 가진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성된 면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믿기가 어려웠던 거야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건 나도 이해돼요 경건화되는 대로 경건화되는 대로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마자 축성된 면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를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그런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면을 해요 그런데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성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한테 이 성체는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이건 현존이다 현존 이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창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엎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봐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니우치든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이 토마스는 십이사도가 저기 뭐야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손질러보고 못자국 넣어봐야 된다 그 토마스 얘기해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는 보지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의 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성체의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펠리칸 얘기는 잘 아시죠? 펠리칸이라는 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하는데 그 독사들이 그 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조금 조금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독사들이 막 물으면 피가 묽어져요 그럼 펠리칸이라는 어미새가 와갖고 독사를 다 쫘 죽이고 그 새끼 배를 막 쫘요 자기 배도 막 짜고 새끼 배를 쫓는 건 뭐야? 피가 독에 묻은 피가 빠져나가라는 거야 자기 맨 부리 앞에 거기에 피를 쫓아요 여기 제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갖고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피가 너무 진해갖고 새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려갖고 우리가 새 속에 악마의 독에 물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다 새 속에 독을 다 빼내고 당신의 피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깊은 펠리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 기적이 있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64년 8월 교황 오르바노 4세가 토마스 아키나스 이 기도문을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축일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우리 신앙은요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황금이에요 황금 또 시에나의 성체 기적 이거는 이제 훌쩍 또 넘었어 1700년 1700년에 시에나에서 거행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성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체축하러 갈 때 침 뱉으면서 성당 갔어요 퇴퇴퇴 왜 거룩한 성체축하는데 침 넘어가면 안 된다고 퇴퇴퇴 뱉퇴면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복제 24시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요즘은 뭐 3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님 성당 152, 125주년 한다고 그러던데 그 왕님 성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갈 때요 너무 배가 고파고 하루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물 먹고 간 거 물 먹고 신의 물 먹고 그리고 이 퇴퇴퇴 침 뱉고 성체 깨끗하게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체 가루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쟁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혀로 하면 쟁반 나 어렸을 때 복사해갖고 그 쟁반 난 또 주교자 성당에서 쟁반 돼갖고 복사할 때 죽어 한 천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암에 혀로 내밀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성체도 다시 다 쟁반하면 쟤에 대해서 다 닦았다고요 그런데 이 성체를 잊어먹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신부들이 그냥 그거 한번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주교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 성체를 도둑맞았으니 이게 어떻게 해 난리가 났는데 3일이 지나서 소년 성가대회가 거기에 쌀떡 가난한 이들한테 하는 그 쌀떡에서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성체를 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모셔둬요 모셔두는데 그래도 특별한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300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223개 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덕은 조금 지나면 변하거든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 용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용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내가 평화방송에 부탁했어요 이거 전부 다 쫙 좌막으로 좀 내리라고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에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겄어요 얼마나 믿음이 이게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요 그냥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 우리 성모님 발현 봐봐 과달루페 성모님 과달루페 1531년 12월 9일 57세 요한 디에고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내 성당을 져라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교님한테 그래서 주교님 성당을 지뢰는데요 그러니까 주교님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기 남반산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 주교님한테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어서 그래갖고 염 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뢰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취급 바로 하잖아요 꽃꽂은 여자 그래서 요한 디에고가 다음 날 갖고 성모님 전화긴 전했는데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 12월 달이니까 그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위에요 12월 달은 굉장히 추워요 장미는 언제 피죠? 6월 달에 피잖아요 장미는 아주 더울 때 사실은 여러분들 장미는요 3월 달에 저기 뭐야 4월 달에 뭐 뭐 뭐 개나리 진달래 뭐 벚꽃 철죽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피는 게 장미에요 제일 더울 때 피는 게 근데 12월 달에 장미가 핀 거예요 상꼭대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장미를 망토 망토에 딱 해갖고 왔는데 그 망토에 성모님이 새겨졌잖아요 그게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이에요 근데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건 45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것 때문에 8년 만에 800만 명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31년 이 성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가 다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가 다 성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을 던져요 그래갖고 지금은 교황청에서 방화유리로 딱 막아놨어요 방화유리로 보내갖고 그런데 쫙 보면은요 이 성모님이 사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딱 서면 쫙 지나가고 성모님 쫙 보면 엘리베이터 세 개의 세 개 왔다 갔다 그럼 또 뒤에 앞에 갖고 쫙 가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성모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모님 발현 또 저기 뭐야 루르드 1858년 2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막 저기 벨라데 때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1854년에 무혐시태의 어머니가 반포가 돼요 원제 없이 잉태된 성모님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발표한 건데 이 피레네 조금 안 돼서 그 벨라데 때가 뭘 알아요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근데 성모님 본당신부가 너 그분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와가지고 본당신부님 이름을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 에라쿠에 소이 임막굴라타 콘셉시우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라틴어에 라틴어 얘네들은 프랑스 그리고 얘네는 프랑스 말도 하는 오늘 프랑스에서 한 분 오셨는데 프랑스 말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피레네의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 소이 임막굴라타 콘셉시우 에라쿠에 소이 임막굴라타 그래갖고 본당신부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쿠에 소이 임막굴라타 콘셉시우라는데요 본당신부가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왜 오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테테가 진짜로 그래 나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신부가 아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그래서 그 루루드에 거기에 뭐 목발 3천 개 막 5천 개 이제 그 목발 다 쳤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눈이 멀어서 또 그 유명한 파티마 1916년에 천사 세 아이한테 나타나갖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중요한 분 만날 테니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매일 그날 나타나잖아요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그것도 나이도요 많지도 않아요 8살 9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래갖고 러시아의 회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포르투칼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 하면 포르투칼은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거기 나가면 거기 바다야 바다 파티마는 거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롬버스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러시아는 포르투칼을 지나고 스페인을 지나고 프랑스를 지나고 독일을 지나야지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저기 뭐야 메시지를 받아갖고 러시아 회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깡촌에서 근데 내가 이거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성모님도 참 내가 보니까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 신부가 다 가라고 그래요 12시에 발현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근데 성모님이 1시에 오세요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가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요 왜 1시에 오냐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지만은요 그 7만 명이 그 기가 막힌 오묘한 변화를 15분 동안 체험한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진흙이 됐던 땅이 완전히 마르고 7만 명 젖은 옷이 완전히 마르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진 기자들도 다 있어요 사진도 다 있고 이런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은요 과달루페 성모님도 아니고 루루두 성모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성모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할 성모님은 르완다 성모님이에요 르완다 르완다 성모님은 1981년 11월 21일 고등학교 16살짜리 여자의 알퐁신 무무레케라는 애한테 발현을 하세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잔비아 가면서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키베오 호수라고 아주 조그만나 르완다는 1992년 3, 4년에 100만 명 학살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성모님이 나타나서 이 학살을 미리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성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로하러 하늘에서 왔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가서 찾아 성모님한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성모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성모님이 나타나는 동안 그 아이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그리고 다리가 다리가 안 보이는데 빛이 쫙 모든 아이들의 발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제가 성모님 발현이 하여튼 신부들이 문제야 보면 다 반대하는 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이 성모님 발현이 어디 있느냐면서 학교 요즘 말하면 학교장한테 걔를 박해하라고 그래요 학교장이 무지하게 박해를 해요 마리클레르라는 아이가 얘가 성모님이 막 발현하면 혼이 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발현할 때 그리고 막 손가락을 꺾고 힘껏 꼬집고 귀에 대다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도 그러는데도 얘는 그걸 몰라요 발현 때는 거의 탈원 상태에 들어가 자기를 괴롭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매일 수업 전에 묵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성서 읽고 완전히 우리 신학교 때처럼 얘 살았어 보니까 그런데 이 아이한테 성모님이 나타나가고 메시지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 메시지를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런데 제일 놀라우는 것은 이 마리클레르 막 꼬집고 꺾고 머리끄덩이 끌어당기네한테 성모님이 보기에도 너무했나 봐 얘한테 나타나요 얘한테 1982년 3월 1일 날 두 소녀를 괴롭히던 마리클레르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얘가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환시를 부정합니다 왜? 자기가 팍했잖아요 애들 둘을 괴롭히고 이 10대 소녀는 자신을 자신이 조롱하고 공격했던 두 소녀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모님이 나타나 속인 거라고 확신해요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미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모님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마리클레르는 완전히 사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을 하면서 이 두 소녀와 함께 이 세 소녀는 성모님의 반 이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해 교황청 인정이 떨어졌어요 교황청에서 아 그건 확실한 성모님 발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셰가타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한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얘는 성당에 안 다니는 애예요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나 경상도 시골에서 살 때 어렸을 때 가면 막 귀신 나온다 불빛 이상한 불빛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은요 완전히 차단된 데야 거기는 성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야 얘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야 성당이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서에 대한 얘기 다 해주고 사도신경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제가 타샤한테 예수님이 해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최후 심판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각자에게 심판의 날은 곧 죽음의 날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 날은 나의 재림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이게 멸망이 아니야 여러분들 최후 심판 재림 이걸 멸망으로 하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저기 뭐야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지금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류가 망할 것 같아 20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2000년 아니 200년 전에 이 중에 70%는 다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중에는 그렇죠 양반 비율이요 충청도가 제일 많았는데 15%였어요 15% 나머지는 다 평민 상민 종으로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좋아서 종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또 요즘 아주 1968년 이탈리아 로톤도의 비오 신부님 이 신부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오상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싸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 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혼자 해라고 숙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리고 의사들이 붙어요 왜 아 50년 동안 오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병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나 계속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50년을 가고 이게 비오 신부님이 물어봐요 나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너 죽는 날 끝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렇게 싹 치우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심해온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택시가 금방 올까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한 애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야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이라고 포트가 왔어 포트가 와서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포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하시냐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너희들이 가라 얼마나 뻗겼는지 그 포트가 그 포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가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왜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너와의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 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내고 한 번은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무슨 로또가 그냥 밤에 번호를 쫙쫙쫙쫙 알려줘서 내가 로또가 된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매일 미사의 성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온 우주의 하느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참례 이 미사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어할 수 있는 분들은요 이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 2, 3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느님만 꽉 받잡고 살면은 하늘나라 경계 없다 이 세상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다는 가슴에 뭐가 있어 여건이 있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가슴에 여건이 있어 하늘나라는 요즘은 다 비행기 보낸대요 비행기 딱 탈 때 여건 심사할 때 뭐만 내면 돼 여건 딱 내고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때 나 1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원 딱 남기고 자 이 세상 나는 이제 그리던 하늘나라 떠난다 여행 탈 때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죽는 것도요 설레는 일이에요 죽는 거 설레는 일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설레 그러니까 설레니까 우리 그냥 최신부님 손잡고 우리 마리아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 세상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불행해질까요? 고독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노후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즐겁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의 권력 등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있으므로 내가 세상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고든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 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설이 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일을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인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에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의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인생의 4가지 고독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생의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오고 갈 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생에 올 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의 권력에 지위의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 순간 순간이 곧 최적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따른다 100가지 애착하는 일을 가지고 100가지 이뤄야 할 바람과 욕망을 가지며 100가지 집착을 가지면 100가지 아니 그 이상의 괴로움이 따른다 애착이든 바람이든 집착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으로부터 괴로움이 싹 튼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이든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비추어 보라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 아내 돈 명의 일 사랑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내 것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본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고 사랑할 것도 없으며 미워할 것도 없다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텅 빈 공의 세상일 뿐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곤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의 근본 마음에는 때때로 허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본래 어디에 의지에 머물 것이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참된 본연의 사랑이 움튼다 집착이 개입되지 않은 맑고 청정한 보살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사람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격류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자에 욕망에 눕힌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다 하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냥 그러할 뿐 여유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에 강해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지나 온기를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나이 들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각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하나요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엄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탐진치의 뿌리는 한마디로 아상 아집에 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고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연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의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그만둘 인연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오른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오른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에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런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자를 틀고 좌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길을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길을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비판하는 친구를 구하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지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비판하는 자를 구하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남이 착한 일을 했다면 자꾸 드러내 줌으로써 그 선행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선행은 스스로 드러내면 허물이 되지만 그 선행을 보고 감동한 이가 드러내 주고 칭찬해 준다면 그 선행은 더욱더 자라고 널리 퍼져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선행에 씨앗을 퍼뜨릴 것이다 선행이 드러나면 선행을 행한 이는 더욱더 선행을 실천하게 되고 타인들은 그 선행을 찬탄함으로써 본인 안에 있던 선행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된다 선행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도미노처럼 퍼져간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감추어 주라 허물이나 부끄러움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면 공덕이 되고 자자와 포살에 참회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남의 의에 허물이 드러나면 큰 좌절이 되고 아픔이 되고 만다 본인이 본인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이 작아지지만 타인이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은 더욱더 커진다 남의 허물이 있다면 밖으로는 반드시 감추어 줄 것이며 허물을 지적해 줄 때는 반드시 단 둘이 있을 때 그 허물에 대한 날카롭지만 자비로운 지적을 해 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냄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자비심으로 비판해 주고 또한 그러한 상대의 비판은 소중한 감노수처럼 받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 비판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자비로운 비판은 내 삶의 성숙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삶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에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음에도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그 속에 진짜 얼굴이 어떨지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배신을 천천히 할 사람과 빨리 할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의심이 들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티 내지 말고 일단 믿는 척 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곧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고 곧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상대의 나쁜 면을 봤다면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함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입니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남을 식이 질투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일 것입니다 모든 교재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교란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더 접촉하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의 문제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제약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일을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어 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사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하늘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꿉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세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던져버리고 영원히 잊어버리세요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본능을 잘 다스려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과 주관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는 사람은 훨씬 행복합니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노예의 짓을 하려고 하시나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우신가요? 남의 말과 시선에 쉽게 동요하고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시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체력을 회복하고 독서로 정신을 배양하게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복수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과 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소유나 명성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은 주관적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자신의 내면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 쉬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려우니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따위로 나를 괴로움 속에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